님 kasin 어우 너무 무단 세워 노자랑 데이트 하려고 하지 그러면 카메라 없어야지 카메라 없어야지 어 뭐해 다 꺼야지 바꿔야 할 수 있죠 빨금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하하하 중간중간 사전에 바이브 오라이나 오예 자 베이비 저 시위라 먹이야 소니제이 언니는 아이키 라면 무조건 가겠다고 하셨다던데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제가 놀고 싶어서 왔는데요? 키즈 카페 가시지 그랬어요 키즈 카페 가시지 애교 카페를 하네요 우리 빈츠랑 가자 쪼르리 애교 카페로 갈게요 맞아 혜인즈 언니가 MC를 본다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판 치러 왔어요 그냥 여기서 개판 치신 거 당신 수업 가서 한번 개판 치세요 아니 안 그래도 전화 와서 아니 내가 수업을 가까이 있으니까 혜인아 너 수업 몇 시에 언제 했는데 자꾸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나 것도 안 알려주지 학생으로서 갈 수 있지? 또 자기 주인공처럼 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올 것 같은 거야 아니야 나 혼자만 저거 직관했잖아 나만 안 보이게 뒤로 돌아서 끝내는 거를 이렇게 해줬어 노재가 노재 덕분에 내가 뒤를 돌아서 딱 끝나는데 다라다라다며 나만 봤잖아 그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야 직관 너무 쑥스러운 거지 그럼 노재한테 고맙다고 한 마디 해주세요 진짜 제작비 많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직관했어 제일 가까이에서 맞아 고마워 혹시 여기 뭐 해명할 게 있으면 다음에 꼭 나와주셔야 돼요 너 자랑 데이트 하려고 그러지. 그럼 카메라 없어야 된대. 카메라 없어야 돼, 이제! 아, 뭐야! 다 꺼야지. 다 꺼야 할 수 있죠. 빨간 마트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마트 이렇게 갈아,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인 곡이 있잖아요. 처음, 롤롤 이거처럼 처음에 춤췄던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 내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안무를 짰던 곡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안무를 짰다고요? 몰라, 난 이상했어. 굳이 그거를 따라하기 싫어서 몰라, 나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엠킷걸이었어, 내가. 몰라, 그래서 내가 안무를 짜서 그냥 그걸로 이제 장기자랑 시간에 한 거야. 근데 그 안무가 기억이 나요? 몰라, 기억이 나요. 그 진짜 짧은 두 동작이 기억이 나.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고 그게 포인트 안무네요. 와우 포인트 있잖아, 와우 포인트. 자, 그러면은 잠미니 허니제이가 주 DJDUC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곡이 코딩 버저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코딩 버전! 아, 코딩 버전! 재밌겠다. 맞어! 우리 좀만 싫어 어째! 아니, 이러한 김에 우리 그러면 고등학교 혜인이의 첫 춤 고등학교 중사인데? 중학생 리에이의 샤크러의 한 지금이야! 안 풀어! 안 풀어! 맞아요! 맞았어! 이래봬도 저도 첫 춤이 있어요 다운바우스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해볼까? 시작! 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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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